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으로 전부 다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04310이 되겠습니다. 현재시간 6월 4일 금요일 오후 2시 4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에 보기 앞서 현대약품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은 전무의약품 및 기능성 음료 제조 판매업체로서 주요제품은 마이녹시라는 탈모치료제와 미에로화이바라는 시익성 섬유음료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차트 조금 살펴보게 되시게 되면요. 이때부터 이제 이때부터 실적이 나오게 되었는데 실적이 적자를 기록하게 되면서 조금 하락 추세에 이어나갔던 모습이구요. 이때 긴 윗고리가 달렸는데 아무래도 이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한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날 보시게 되면 이제 국내 판권 보유 사전 피임약 FDA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시판허가를 받게 되면서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은 발생해서 윗고리 달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항대에 걸리면서 긴 윗고리 단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지는 받고 있었지만 그렇다 할 큰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약 1.9% 정도 약 2% 정도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약간 돌파하는 움직임인데요. 이 추세선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게 되면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약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락 추세에 계속해서 걸리게 되면서 상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추세에 돌파하면서 상승은 나왔지만 아무래도 이동평선들이 역배열로 배열되어 있다 보니 위쪽에 이제 41이동평선들의 저항대에 걸리면서 지금 윗고리 달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상승 나와주면서 이동평선들 모두 뚫어내야지 다시 한번 이 평성들이 다시 정배열로 재배열되면서 상승추세에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승추세에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서서히 반등주면서 강세에 이어나가는지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때 이제 적자를 기록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을 많이 출시해서 적자를 기록한 것 같다. 신제품들이 3월 말에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2분기 때는 실적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에 관련된 이제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2분기 실적이 다 다가올수록 어느정도 모멘텀 실적 관련 모멘텀 생겨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현대약품의 이제 신제품으로는 지금 현재 현대약품 혈행개선 기능건강식품 안부타민정과 그리고 이제 덱스판테놀 주성분인 탈모치료제 덱스녹실정 그리고 이제 4세대 사전피임약 야로즈정 그리고 이제 속시탈정이라는 이제 위장복합치료제 그리고 이제 렉클이라는 화장품까지 론칭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2분기에는 어느정도 실적 개선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다가올수록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어느정도 주가의 흐름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추세선 돌파했기 때문에 좀 의미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단기 골든크로스도 나왔기 때문에 지금 41이동 평선 저항땡에 걸려있지만 어디까지 상승할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코스피 지수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상승줄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강세는 이어나가지 못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조금 강세 이어나가 주어야지 현대약품 또한 강하게 수급 들어왔을 때 좀 더 큰 폭의 상승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황도 조금 항상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주가의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현대약품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기관이 약 3거래일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제 전거래일에는 매수하면서 약간 양봉 만들어냈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또다시 많은 양 매수세 들어와 주면서 좀 큰 폭의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기관은 딱히 이제 그렇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도 이제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해 주면서 수급 들어와 주어야지 좀 더 강하게 상승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 유지해 주는지 기관 같은 경우에 언제쯤 매수세로 수급 들어와 줄지 지켜보면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느정도 강세로 받쳐주어야지 좀 더 강하게 상승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증시 상황도 조금 살피셔야 되는데요. 해외 증시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오전에 장 시작 전에 해외 증시 마감 시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외 증시 마감 시향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주식 관련된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무료로 종목들 추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정보들과 이제 무료 추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가입하지 않으셔도 이제 열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 한번 방문해 주셔서 이러한 많은 정보들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